야, 혜화역도 진짜 오랜만에 오네. 마로니의 공원에서 옛날에는 스트리트 매직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없겠지. 날씨도 춥고 미세먼지 때문에 보지도 않을 것 같다. 어? 아, 뭐야 저기. 저 지금 카드 들고 돌아다니는 애가 있네? 스트리트 매직 하려 그러나? 에이, 요즘 같은 때 길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마술을 안 봐주지. 저 봐, 저 마술 싫어하잖아, 딱 봐도. 그러잖아, 그... 어, 뭐야 무슨 소리야? 야, 어, 아니야. 싫어. 오지마. 마술 보실래요? 아, 아니야, 아니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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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야 돼. 약속 있어요, 약속. 어이, 겨우 도망왔네. 카페에 자리가 그래도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아, 이 카드 마술 그게 그렇게 재밌나? 옛날에는 나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어, 뭐지? 누구? 저기, 여기 제 자리인데요? 아, 짐이 있었네? 아, 빈자리인 줄 알고. 아, 혹시 마술 아세요? 아, 예, 예, 예. 제가 마술 몇 가지만 보여드려도 괜찮은가요? 아, 예, 마술 뭐, 예. 봐야 될 것 같네요, 상황이. 그러면, 제가 먼저 카드 한 장 들고 시작할게요. 어, 뭐라고 써있네? 어, 그리고 간단하게 손 좀 풀고 시작할게요. 막, 요런 것도 하고. 오우. 아니면, 요런 거. 아, 뭐. 저 정도는 뭐 마술사라면 뭐. 이번에는 새끼 손가락을. 네, 뭐 하실. 어, 저기요? 잠깐만. 저기, 저기요? 어, 저기요? 뭐예요? 왜, 왜 그러세요? 꺾이기도 하고요. 부, 부러진 거 아니에요, 지금? 뭐야, 저게? 요런 것도 있어요. 잘 보세요. 부러지면은. 뭐가 내, 어, 뭐야? 약지 손가락이? 어? 어, 어떻게 손가락이 없어지지? 뭐, 진짜 3개잖아. 아니, 4개. 아니, 5, 원래 손가락이 5개지? 어, 이번에 카드를 한번 빌려볼 텐데 카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얼마든지 쓰세요. 손 괜찮은 건가? 어, 카드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 걸 하나만. 어, 보고 고르는 거면? 남들이 잘 안 고를 것 같은 거, 이거, 이거. 사클럽. 그 카드 앞면에다가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사, 사인이요? 이거 내 카드인데? 뭐, 일단 해드릴게요. 사인도 오랜만에 해보네. 그리고 카드 원하시는 위치에서 스톱해주시고. 어, 아, 거기요. 여기다가 카드 좀 넣어주시겠어요? 한 번에. 자, 잘 넣고. 그리고. 오케이, 확실하게 들어갔고. 카드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섞어줄게요. 어, 섞는 것도 잘 섞였고.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은 뽑으셨던 카드는 맨 위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도 없겠죠. 섞었으니까. 제가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카드를 한 장 뒀었죠. 이 카드가 본인이 뽑으셨던 카드일 수는 없을 거예요. 아, 깜짝이야. 아이씨, 내가 뽑은 카드라는 줄 알았네. 임파서블. 그거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죠. 아, 말이 안 돼. 자기 놀래라. 본인의 카드가 되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있긴 있으세요? 간단하게 점을 하나만 찍어주면. 그러면 내가 고른 카드가 된다고요, 이게? 임파서블의 뜻이 바뀌게 돼요. 임파서블에서 I'm possible. 오오오. 나는 가능하다가 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가능해졌잖아. 이게. 아, 그러면 이게 내 카드인데? 카드 이상 있는 것도 아니거든. 재밌게 보셨어요? 오, 완전 재밌어요. 아, 근데 여기 제 자리인데. 예? 어. 아. 아니, 난 또 마술 보였으니까 친해진 줄 알았지. 아, 예. 갈게, 갈게, 갈게. 아, 무슨 카페에 자리가 없냐? 그나저나. 아니, 손가락이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반대로 가지 않았어? 원래 사람 손이 그렇게 되는 건가? 아, 말이 안 되는데. 아, 그리고 카드 마술도. 분명히 임파서블이라고 써진 카드는 처음부터 꺼내져 있었고, 거기에 점을 찍었더니? 그걸 어떻게 내가 사인한 카드로 바뀌었지? 아임 파서블. 아, 뜻도 멋있네. 카드 마술 재밌네. 아. 아. 음...